네 반갑습니다. 시흥 출신 경기도의 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. 오늘 28회를 맞는 우리 곡고리 전국가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 시흥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최초로 의장도 배출도 했고요. 우리 시와 우리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사업들 우리 문정보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임명택 시장과 시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